여러분들의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종가로 LG앤솔이 0.2% 보안 마감이지만 사실상 42만원대 최고가 수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전기차 시장, 전기차 종목에 확실히 집중을 해야 돼요. 전기차 내지 2차전지 모멘텀 쪽으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한동안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정말로 가파른 하락을 보여줬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대금 터지기 시작하고 상승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대금 대비해서도 어떻다? 적은 거래대금으로도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모습. 이러니까 매수에 대한 매수 힘이,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LG엔솔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 것인지 그와 관련된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번 영상에서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또 영상이 다른 분들, 새로운 분들에게 또 역시 추천이 되면서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LG엔솔을 매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또 주가 올리기 위해서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LG엔솔 같은 경우는요. 중국 내 배터리 품질 1위 선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보셨겠지만 LG엔솔, 중국에서 배터리 품질 1위를 했다. 이 글로벌 1위죠. 생산량 1위인 CATA를 제치고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중국인들이 사실 자존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 중화사상도 있고 중국인들은 뭐 하나의 중국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중국 안에서 배터리 품질로 CATA를 제치고 1위를 했다. 그리고 품질상을 수상을 했다.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 LG엔솔의 배터리 생산 기술력을 완전 인정받은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LG엔솔이 여러분들 기술력이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중국을 이겨서 중국을 이겼다. 우리가 기술력 1위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왜 이렇게 1위를 했냐가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배터리 품질 1위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뭐다? 테슬라다. 결국에는 테슬라 안에 LG엔솔의 배터리. 어떤 배터리? 4680 배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테슬라 쪽으로는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 저가형 배터리로는 아무래도 보급형 차량에 들어갔던 만큼 4680 배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자동차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배터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테슬라에 이 4680 배터리가 들어간 자동차가 적용이 되고 난다면 이제 중국의 이 전기차 시장을 LG엔솔의 배터리가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 이 테슬라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회사가 아니죠. 올해 AI에만 13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AI 특수 지속되나. 여러분들 이 테슬라가 AI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율주행입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인공지능 AI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동시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시장 내지 전기차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면 테슬라 쪽으로 보급하는 공급하는 LG엔솔의 배터리 역시 각광을 받게 되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전기차 시장이 캐즘이다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캐즘 때문에 정말로 힘드셨죠. 오랜 기간 동안 LG엔솔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시장 다 같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사실 보시면 여러분들 이 전기차 성장은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년 1월부터 6월 대비해서 올해 2024년 1월 6월 동안 성장률이 2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인도량은 오히려 20% 증가를 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왜 떨어졌냐.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중국 전기차가 크게 성장을 했지 우리나라 전기차는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덩달아 중국의 LFP 배터리가 보급이 아주 많이 되면서 CATL이 1위로 올라섰지 사실상 LG엔솔은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LG엔솔의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떻게 보실 수 있다? 매우 매우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저평가 구간이고요. 조금 이렇게 올라와준 상황인데 지금 현재 41만 원대 가격대도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섣불리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1년, 2년, 5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오고 단기 저점이 왔을 때 그때그때 이런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 지점에서 근본 길게 나왔을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하셔라. 추가 매수 진행하시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주가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상승으로 보셔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서는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매매 타점 신호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 신호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알려드리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차트 보시면서 매수매도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혹은 오를까 떨어질까 이렇게 오매불방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냥 이제 기도매타죠. 기도만 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타점을 딱 잡고 다음 타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앤솔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타점 안내 신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신청 주시면 되시고 실제로 제가 타점 안내 어떻게 나가는지 간단히만 보여드리면요. LG앤솔 같은 경우는 이때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구간 말씀드렸는데 영상 잠깐 보시면 자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주주님들 지금 현재 시점 어떻다? 마이너스 5%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과대 낙폭 지점이고요. 오히려 지금 가짜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우리는 매수로 한 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매수 타점 지금 이 지점에서 잡아보시고요. 이틀 뒤에 이제 코스피 자 이 지점이 여러분들 37만원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면 제가 장대 음복 나왔을 때 이 구간에 확실히 말씀드렸죠. 37만원까지 날려왔을 때 여러분 여기서 매수하셔라 말씀을 해드렸고 결국에는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42만원까지 올라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매도 타점 안 나왔는데 매도 타점 또 나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분 다 반납하고 또 이렇게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 또 후회하실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후회하시기 전에 매도 타점 나왔을 때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매수 타점 또 나오면 또 말씀드리는 이런 타점 신호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한 달 두 달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한 번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이라도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신청 보내주시고 함께 하실 분들 안정적으로 수익 같이 얻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LG앤솔의 투자 포인트를 한 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중국 내 배터리 품질 1이 선정이 되었고요. 11월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이 시점이 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아성을 어느 정도 이제 죽이게 되고 우리 LG앤솔의 배터리 특히 조만간 나오는 이 4680 배터리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율주행 모멘텀이 이제 호재가 임박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국의 상하이 로보 택시 시범 운행이 개시를 이미 진작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선두 도시가 될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테슬라가 AI에 13조를 투자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자율주행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는 순간 그야말로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기 역시 갑자기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또 한 번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전에 2021년 2년에 그랬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LG앤솔의 배터리가 그만큼 많이 팔리게 되면서 실족도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중장기 상승 추세로 보시고요. 상방으로 보시되 그때그때 수급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변동성은 반드시 그리면서 올라가게 된다. 이런 변동성을 잘 대응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 달성하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저한테 매매 타점 신호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에게 또 말씀을 해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료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과는 훨씬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틀 안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직접 연락이 갈 거니까요. 이틀 안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저한테 해당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벤트 당첨이 안 됐다.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만 특별히 엄선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아 놨는데 이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크게 없다.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던 무료 주식 종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8월 23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바로 유한양행이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저 팀이 이제 렉라더죠.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가벼운 상황이다. 급등이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 바이오헬스케어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다 마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때 당시 주가는 종가로 96,200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경우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제가 추천드렸던 지점이 바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다시 죽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한양행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 최소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처럼 또 새로운 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종목을 받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승 확률이 높은 한 종목당 선착순 100명분 100분에게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무료 주식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직접 연락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들 순으로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틀 안에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그런 투자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